시아야, 우리 이제 갯벌 갈 거야. 갈까, 우리? 같이 가자. 오빠! 찐같이! 아빠 같이! 응, 같이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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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괜히 저거 또 타네. 귀여워. 재인아, 다 왔다. 여기 내릴까? 내려야 돼, 재인아. 고고고고고! 재인아, 우리 저길로 가야 되는데 걷기 힘드니까 이거 타고 갈까? 아빠가 이거 타고 갈까? 안녕, 저 안녕! 안 탈 거야? 재인이나 안 타? 어떻게 타면 돼요? 여기 타면 돼요. 여기 앉아요. 여기 앉아요. 이렇게 앉아요. 컴온 베이비. 샤이 어때? 재밌어요? 멈춰봐요. 세 개. 세 개. 저기 엄청 많다. 저기 엄청 많지? 샤이 일로 오세요. 아빠 조개. 이렇게 하면 조개가 또 나온다. 선수야. 원래 이렇게 조개를 많이 찾으면 파스타 입을 넣어버려? 몽골레 파스타. 꼼쪽에 안 묻혀. 조개 포인트를 찾아서. 파스타. 아빠. 아빠. 신나. 여기. 저. 정말 귀한 피지컬을 저런데 쓰시네요. 안현수 씨도 승부욕이 있잖아요. 캐고 싶은 거야. 제인이한테 좀 멀어지더라도 캐고 싶은 거야. 어. 오. 캤다. 형. 여기 꽤 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? 네. 아빠. 조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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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찾았어. 조개 두 마리. 어때? 조개. 예. 맨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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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발로 있을 거야? 응. 이리 와요. 자. 맨발. 어때? 어. 있다. 우와. 많이 잡았다. 많이 잡았다. 많아. 아. 여기 있네. 잡아. 여기 있네. 오. 잘 잡는다. 여기 있네. 우와. 아. 근데 저기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럼요. 아이들은. 여기 봐봐. 엄청 많지? 어. 많이 잡았다. 오. 많이 잡았네. 파스타 가능하겠는데요? 고. 아저씨가 파스타 해줄게요. 시아야. 심부름 하나 해줄 수 있어? 아빠가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좀 얻어 올 수 있어요?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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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양. 고양이에요? 소금. 소금. 누구야? 엄마 왔어. 어디 왔어? 아가 너 왜 왔어? 소금. 소금으로 들어왔어? 아가 오줌 싸서 소금으로 들어왔구나? 응. 어휴 얼만큼 줘야 할까? 얼만큼 줘야 할까? 그리고 오줌 조금 짰 거면? 오줌 같고 오줌 같고 오줌 싸서 소금 같고 이거 써야 돼. 키도 있어 할머니 댁에 아휴 됐다 이제 댕겨 댕겨봐 이제 오줌 싸지 마. 형이 이유 없이 혼나는 지금. 아니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는 건데 옳수수 하나 먹어. 아이고 옳지. 감사합니다. 응 감사합니다. 할머니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. 오줌에 잘 가. 네. 안 떨어뜨리고 잘 해내네 아주. 잘 해내네 아주. 알았어. 아하하. 잘 갔다 왔어? 동시야 이건 뭐야? 목을 누가 줬어? 키는 왜 주셨어요 할머니가? 소금 달라고 해서 오줌 쌌는 줄 알았나 보다. 우와 아 그랬나 보다. 아이고 잘했어요. 시아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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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인이 오수수. 파티 워거. 파티 워거. 아하하. 아 그렇으면 시아가 준비. 그렇지. 자 하나 더요. 그렇지. 아빠가 이 소금 얻어온 걸로 맛있게 해줄게. 시아가 얻어온 소금에 직접 잡은 조개까지 거의 자급자족 한상인데요. 맛있게 해줘요. 오 맛있겠어. 많이 먹어요. 맛있게 비벼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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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조개도 좋아하죠? 어때요? 맛있어? 맛있어? 제니도 제니 밥 먹고 아빠랑 같이 또 놀자. 아. 토마토인데. 토마토인데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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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거 아니야. 옳지. 진짜 잘 먹네. 옆에서 친구가 먹는 걸 보면 용기를 내서 따라먹는 경우도 덜어있어요. 빨리요. 언니. 잘했어요. 옳지. 어휴. 진짜 잘 먹네. 구워구우니까 먹는 거야. 그렇지. 매운 줄 알았는데 안 맵거든. 옳지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? 맛있다. 맛있다. 다행이다. 옳지. 구워구우니까 먹는 거야?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잘 먹어주면 정말 뿌듯해요. 엄마도 그래요. 진짜 마음에 드나봐. 말이 통하겠죠, 본인들이? 어, 말이 통하고 있나봐요. 웃기다, 웃기다, 웃기다. 이게 저게 대화가 돼. 오, 재밌대.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. 다행이다, 둘이 잘 친해져서. 그러니까. 제인아, 목소리가 진짜 좋다. 제인이 노래 잘해요? 없네, 없네. 어, 없네, 없네. 그거 한번 보여주자. 친구랑 같이 보여줘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너무 귀여워.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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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머나, 손 좀 봐.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어머나, 어머나. 아니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저는 안현수 씨 금메달 땄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러운 것 같아요. 재밌게 논다. 재밌게. 진짜 모두가 행복한 밤이네요. 더워. 현수 씨는 오늘 자주 보자. 진짜. 진짜 좋아 갔다가.